지금 청년절로 맞으며 전국 청년 각소성과 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전세에는 이민경제 여러 분들에서 출품된 가치있는 발명 및 세계수적 선언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세기가 이민경제 각피나들에서 출품된 각소성과들에 대한 결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전세는 강성과 건설을 각수로 담보내는 청년들이 유력을 가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성기계 연합교수들은 1000킬로트 지열봉구를 이번 전세에 출품하였습니다. 1000킬로트 지열봉구를 지열을 이용하여 공동건물과 산림집들의 난방과 냉방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여러 단위들이 도입되어 쓰고 있는데 전국은 전력으로 더욱 공부를 보장하면서 법동이 대단합니다. 우리 국가학원진흥정보역소에서는 이번 전세에 강선천 사역체계를 내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선천 사역체계는 리얼인 사역관과 유로 단위들이 딱되었는데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저하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개발한 직립주소정변환기는 기체적인 변환해로인 강학평변환기와 성학평변환기의 종합적인 실험체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과학기술 발전에 인민의 행복, 적의 미래가 달릴 때 솔직히 빈병심하고 비상한 정렬과 탐구정신을 가지고 두뇌전, 심리적전을 힘있게 걸림으로써 더 높은 과학기술 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더입하게 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